주저암 없이 가는 것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의 일대기를 한번 보는 건데요. 다메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까지 14년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도식으로 외우면 좋겠는데, 첫 번째 3년 동안에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10년 동안에는 자기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숨겨진 시기 1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라바와 동역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0 더하기 1, 그래서 14년 동안의 사역의 준비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 사역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한 것이 14년 이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순서와 시간이 있거든요. 늦지 않습니다. 그때 충성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데 눈이 바뀌게 만들고, 눈이 바뀌니까 행동이 변화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깊은 훈련의 시간을 또 갖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울을 이끌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도 서두르지 말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눈을 바꾸는 시간이었는데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에서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눈이 멀었다 그러는 거죠.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있다가 아나니아 만나서 안수기도 했더니 눈이 떠지게 됐고, 그 다음에 세례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 지난번에 살폈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체험. 이게 1차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름대로 똑똑하다, 지성미 있다, 열정도 있다, 야망도 있다, 열심도 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암흑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벗겨주시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눈이 세상을 보는 눈 아니에요. 그걸 세계관. 가치를 보는 눈 아니에요. 그게 가치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계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오겠죠. 들어왔다 이렇게 튕겨나가겠죠. 자기 세계관과 가치관에 맞는 것. 예를 들어서 잠원 같으면 명심보감에 나온 얘기 같은 것들만 받아들이고 뭔가 자기 세계관과 같지 않은 건 이상하다. 그리고 다 튕겨져 나가는 거.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보금 들었을 때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핍박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이 바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또는 해롭게 여겼다.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가치가 달라졌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구경하는 건 별 재미도 없었고 박물관에 가서 역사 공부하고 또 돌아와서 저녁에는 공부만 했어요. 일본 역사. 보니까 일본의 역사에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 7세기 때의 쇼토크 태자라고 들어보셨죠? 야마토 정권을 만든. 그러니까 일본의 사실은 실질적인 역사의 시작이죠. 쇼토크 태자. 왜 태자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었냐 봤더니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셨어요. 돌아가시지 않아서 아버지는 병 들어서 계속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쇼토크 태자가 태자의 위치에서 정치를 다한 거예요. 섭정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서 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태자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왕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쇼토크 태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눈의 눈. 일본의 눈이 되어준 거라고. 견수사. 그래서 수나라의. 수나라는 역사가 짧잖아요. 왕 두 명밖에 없고 양재 그 논패이 같은 놈. 결국은 나라 40년 안에 망했잖아요. 38년인가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수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의미가 있죠. 이유가 뭐죠. 과거 제도 시험을 통해서 뽑는 거 그거 시작을 했고. 또 뭐가 있죠. 북쪽에 있는 황하. 남쪽에 있는 양치강. 연결시켜서 대운하. 남북을 연결시켰다는 거.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수나라가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시스템 만든 것과 운하. 그러니까 지리적인 시스템 또는 공무원 시스템 이런 거 만든 게 수나라잖아요. 짧은데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견수사 보냈고. 그다음에 견당사. 당나라 가서 보고 배우자. 주로 견당사죠. 당나라 거 보고 많이 배웠다. 그래서 일본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원시 시대였는데 갑자기 문명 시대로 확 변화가 돼버렸어요. 이건 일본식 해석이고 우리는 백제가 망가서 백제 사람들이 가서 야마토 정권 세우고 그랬다고 하는 견해도 있죠. 저는 후자를 믿고 싶은데. 하여튼간 얘네들은 그래요. 어쨌든 쇼테코 태자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눈을 열어주는 거였다고요. 우리는 사실 통일신라가 눈이 그만큼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쇼테코 태자가. 이 모델이 19세기에 와서 메이지 유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1860년. 그때의 주역이 옥후보 도시미치인데 1871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하고 난 다음에 11년 만에 유럽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음속의 모델이 유럽 그러면 프랑스 아닙니까? 그냥 프랑스가 유럽의 본산이다. 그리고 프랑스 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갔는데 프랑스에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프랑스가 아니에요. 1871년이 아다시피 여러분들 이태리도 통일되고 특별히 독일 통일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했던 연도 아닙니까? 마치 그때 갔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보러 갔지만 프랑스가 아니고 독일이다. 그래서 그 이후 모든 문명의 기준을 독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독일 것 그대로 바뀌었거든요. 법률, 시스템, 비스마르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따라했죠. 그러다가 제국주의도 따라해서 망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였어요. 제가 이 두 사람을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쇼토크 태자와 쇼토크 태자 같은 일을 또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게 19세기의 오크보 도시미치거든요. 두 사람의 내용이 뭐예요? 눈이에요, 눈.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1871년에 뭐 하나 봤더니 대원군하고 며느리하고 싸움하고 우리는 눈이 닫혀 있었죠. 쇄국 정책하면서. 그런데 얘네들은 이때 눈이 열렸어요. 결국 19세기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은 뭐냐? 눈 싸움에서 우리가 졌다 그런 거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눈 열어주는 거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눈. 그게 비전 제시가 될 수도 있고 백성들에게 눈이 되어주면 따라한다니까요.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역사를 볼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들이 하늘의 눈을 여는 것들 되게 중요한 거였지만 바울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보금의 진행 방향과 보금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사실을 왜 읽습니까? 눈 열리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눈이 있구나. 거인의 어깨에서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어깨에서 올라서도 보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바울이 이게 언제 시작됐습니까? 담의 도상에서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부터.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셔서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통찰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눈 두 개예요. 깊이죠. 인사이트. 깊어지는 거. 또 하나는 뭐죠? 포 사이트. 성견 지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깊이를 보게 만들고 넓게 보게 만들고. 눈이 바뀌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리포스 3장에서 내가 이전까지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심지어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겼다. 그리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저는 딴 거 기도 안 하고 이 거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린 영적인 사람 하나가 나오면요. 그 분야, 그 시대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연결되겠죠. 한번 보세요. 바태고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천국이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숨겨두고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재산을 다 투자해서 허름한 밭을 샀던 이유가 뭐죠?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를 봤기 때문에. 보화를 본 사람과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죠. 보니까 전재산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본 사람 그러면 저거 제정신인가. 그 사람은 일반 밭의 가능성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재산을 팔아서 저걸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보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가들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 얻는 겁니까? 정보는 채치피티 찾아도 정보는 다 주고 하다 못해 네이버만 구글링만 해도 정보는 얻잖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대화 중에 대가들은 뭘 보느냐 하면 눈을 보는 거예요. 대화 중에 그 사람이 보는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나?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나? 그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을 확인하면 그 사람의 그다음 행동은 결정나는 겁니다. 그걸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대화 중에 그 사람이 뭘 보는지. 그게 눈을 확인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에 있어서 바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머뭇거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상 흥미하고도 되게 중요한 건데 우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미지잖아요. 우리는 되게 이미지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이미지가 좋을 때 뭘 하고 싶고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이미지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수쟁이 그러면서 여자들은 머리 밀어버렸고 저도 돌멩이 몇 번 맞았어요. 성격 들고 다니면 돌멩이 던지고. 요즘이 이미지가 더 좋죠. 성격증 마음껏 들고 다니는데 우리 신문지를 싸갖고 다녔던 적이 많거든요. 보여주면 되게 이상하게 하고 욕하고 그랬다고. 이미지가 좋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미지가 좋아서 교회 사람이 몰려든다고 하면 신앙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죠. 뭘 얻으려고 몰려드는 거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인은 아니잖아요. 이미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그거예요. 죄인을 살렸다는 게 무슨 이미지가 좋겠어요. 다 죄인들만 모여있다는 거지.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도 같기도 하고 목마름을 갖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20절이잖아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했다. 즉시로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핍박자였잖아요. 이미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좋은 이미지 생기면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핍박자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할지라도 그냥 나가서 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힘들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이미지 세탁하고 나가겠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고 다닌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보면 예수님 욕할까 봐.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냥 이미지가 어떻든 간에 예수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런 악질도 예수를 믿는 거 보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가능성이 더 커요. 여러분이 이미지가 암만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매한 이미지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저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아주 나쁜 녀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걔만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숨어서 믿었는가 봐. 나한테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손 붙잡고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진짜 지금도 일반 사회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도 아주 좋은 애는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그 성격은 변화가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전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는 우상입니다. 우상 가지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깨진 죄인, 세리, 창기. 이게 무슨 좋은 이미지겠어요. 예수님 이미지 하나도 좋았어요. 밥 먹는 사람들 전부 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뒤집어지잖아요. 다윗도 아돌람굴에 있던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머뭇거림.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주저하는 거. 노래도 있잖아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크리찬을 위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알지요. 하여튼간에 그런 거. 잊지 말라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은 다베세계에 있는 아나니아를 비롯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철저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때 궁금하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승천의 의미. 이거 초창기 때 몰랐을 거 아니에요. 다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한 줄로 쭉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증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증거였던 내용이 사도바울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일치해요. 마태곤 심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리포의 고백과 일치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이죠. 하나님이시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다. 메시아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구약과 신약의 최고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창조. 구원자시다. 구원. 창조가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거 알게 한 게 네 혈통이 아니다. 한두 개신에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칭찬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곧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파악이 너무 확실하죠. 그리고 이미지 세탁하고 나가서 한다가 아니라 깨달은 말을 즉시 증거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초창기 때 예수 믿은 분들이요. 초신자들. 그냥 깨달은 그대로 나가서 증거할 때 파워가 엄청나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더라고요. 자기 이미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런데 전도가 돼. 그런데 오래 믿은 분들의 특징은 뭐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 많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한 달란트 그러니까 되게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유가 주의라께서 맨날 달란트 시장에서 그래. 거기 보면 떡볶이 먹으려면 한 10달란트 줘야 돼.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사소한 줄 알아. 그냥 10달란트가 떡볶이 먹을 정도인 줄 알아. 이거 달란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이미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이에요. 6천 대나리온. 그러니까 6천으로 외우시면 돼요. 이게 시대마다 가치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거든. 대나리온이 일당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300일 정도 일할 수 있죠. 그러면 600일을 하면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천 대나리온은 20년 연봉이에요. 20년 연봉. 대충 하면 그냥 한 5천만 원이 연봉이라고 하는 분들은 10년이면 5억이고 20년이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5천만 원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기준으로 좋잖아요. 평균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10억 정도라고요. 한 달란트가 10억, 5달란트는 50억. 10억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거 주인이 맡겼습니다. 이거 갖고 장사해봐, 사업해봐.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한 달라도 10억이라 되는 돈인데 잘못 투자하고 난 장사를 몰라. 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몰라. 배우고 할래. 이거 또 날리면 어떡하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땅에 묻었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잖아요.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0억쯤 되니까 이건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시 가서 사업도 모르는 사람이 종놈이 무슨 사업을 알겠어. 그냥 나가서 했더니 되잖아요. 됐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남기라고 그랬나? 남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즉시나 가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가 돈 벌라는 얘기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태도를 갖고 일하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단무지 정신 그런 거 얘기했는데 단순, 무식. 지인은 어려운 단어로니까 사람은 잘 보여요. 지사충성. 단순, 무식, 지사충성. 단무지. 그러면 되는 거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단무지 정신이었어요. 단순, 무식, 지사충성. 그러니까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한 달러 더 받은 사람의 비슷한 맥락. 이런 계열들이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누가 보고 심사장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주인의 잔치에 거절, 사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맨날.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뭘 하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험증거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결혼 이후에 하겠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애 다 키우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급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 50대 되면 몸이 아프거든요. 회복되면 하겠습니다. 60대 넘어서면 신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순밖에 못 쉰다고. 그러니까 평생을 이런 식으로 핑계대다가 생각 많다가 한 달러한테 받은 사람의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러한테 반대되는 사람은 바울의 일생입니다. 즉시예요, 즉시. 즉시로. 제자들도 보니까 그러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즉시 따랐다 그러지.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야거부와 요한은 새배대의 아들들이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버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시로 따랐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이 열리고 그다음에 즉시 따르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그런 순종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그러죠. 여러 날이 지남에. 이게 22절부터 23절까지가 한 절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곧장 연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내용이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온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 그냥 갈라 그랬어요. 갈라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색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색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다소로 가는 겁니다. 요약하면 3년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고 그다음에 돌아왔더니 잠시 15일 동안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숨겨진 시기라 그러는 10년을 보냈습니다. 13년 보내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섬기다가 1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메색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왜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냈을까. 이게 고린도구소 12장 2절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3층천에 올라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 나오죠. 이게 언제일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아라비아 사막이 있을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의 제자훈련이 있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도 주님 만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이때가 영적 무장의 시기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기였고 성령 세례를 받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 심리자 같은 데 보면 성령이 길을 막았다. 예수의 영이 못 가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저는 그게 궁금한 게 뭐냐면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겠다. 들어와의 환상을 볼 때까지.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막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더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막아도 여러분 가잖아요. 왜? 모르니까. 예수의 영이 막아도 가잖아요. 그냥. 누가 나를 막아. 그런데 사도마을은 성령이 막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의 영이 막는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아라비아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감이 있었던 거죠. 이건 성령이 막는 거구나.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게 예수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이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친행생활하고 난 다음에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잘 겪으면 정말 부작용 없이 큰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진짜 힘든 게 신학교 3년이거든요. 왜 힘드냐 하면 목회사에게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거 잠깐 배워요. 헬라오 배우고 시브리오 배우고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고 귀찮습니다. 아무리 봐도 선배 목사님들이 헬라오와 시브리오를 공부해서 별로 목회에 쓰는 것 같지도 않아. 아무리 쳐다봐도 그냥 사전 보고 아는 척하는 거지 진짜 내가 원문 읽는 목사님 내가 천명에 하나나 봤을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가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때 시브리오와 헬라오를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실력 없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물론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했다가 잊어버린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했다가 잊어버린 건 다시 보면 또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또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찾을 수 있다고 뭘 봐야 될지 그런데 그때 포기했던 사람들은 나중에도 후회하는 걸 봤어요.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선교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다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왜 힘들죠? 현지에 가서 어학을 공부하는 거 언어 공부가 힘듭니다. 힘들고 답답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중국인데 한국 사람이 중국 가면 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1, 2, 3년은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원래 뜨거운 분들이 신학교 가잖아요. 뜨거워서 신학교 가고 선교사 파송을 갔는데 죽어라 어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인교회를 가면 이게 목사님들은 또 앉아있는 폼이 또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비주얼에게 인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한번 시키네. 그러면 그동안에 갈증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설교를 못했던 거 갈증. 올라가서 막혀있던 것을 쏟아붓고 그러면 성도들이 뒤집어져요.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생각이 싹 바뀌는 거야. 그게 내가 볼 때는 문제인데. 내가 중국어를 위해서 부르신 받은 게 아니라 이런 뜨거운 영어를 주셨는데 내가 전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지. 그래서 중국어 집어던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한인들 대상으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처음에나 반응이 있지. 한 4개월 지나면 또 했던 설교 또 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식군동해지고 난 다음에 오래 못 가더라고. 그리고 정말 사역이 미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잘 아시는 사역자들을 보면 2, 3년이 뭡니까? 5년 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기초부터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사역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나라 사역에 1등, 2등 돼 있어요. 제가 등수를 매기는 이유가 뭐냐. 영향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광야 3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실 때는 여러분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준비예요. 광야, 학교.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 다지는 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환란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환란을 겪지 않으면 중등환란, 고등환란, 대학교라는 환란을 겪지 않으면 실력 없는 사람이 돼요. 멍청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 환란을 겪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라, 해라, 해라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분 계십니까? 흔들림 없이 쭉 가십시오. 이거 끝나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다음부터 말씀 증거할 때 핍박이 많았어요. 이 3년 동안의 훈련이 없으면요. 못 이겨요, 핍박. 박수치고 환호하는 데만 가요. 그런데 진짜 사회가 뭔지 아십니까? 거부하고 죽이고 그러는 데라고.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를. 제가 9장에만 봤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절이 3절이나 나와. 바울은 설교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 설교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 또 마지막에도 설교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 저는 설교를 못하는가 봐요. 죽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진짜야. 진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하고 부딪히는 얘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박수 환호성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길은 아닙니다. 보세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짜 한 시대를 뒤집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를 실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평안하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잘됐다 그런 얘기죠. 부응했다 그런 얘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냐. 바울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부딪혀서 부서졌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서졌고 핍박자들과 충돌하면서 죽이려고 해서 부서졌고 다소에서 10년 동안 사여가면서 부서졌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하는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부서진 교회예요. 산산조각이 난 교회. 산산조각이 난 크리스찬. 세상과 부딪혀도 끄떡없습니다. 가루가 부딪혀서 가루는 부딪혀도 안 깨져요. 가루인데 뭐. 오히려 가루에 들어갔다가 상대가 질식해서 죽어버릴 수 있죠. 세상을 질식시키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강력한 게 뭐냐. 가루가 되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되는 거라고. 깨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상처 입었다라는 분 있죠. 나는 교회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는 안 죽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상처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지길 원하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사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형만 하면 내가 가루가 아닌 상태에서 잠깐만 나가면 선교를 가도 상처를 입고 기도회를 가도 상처를 입고 예배를 가도 상처를 입고 자꾸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안 깨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깨지라는 거 아닐까요? 너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러지 소금 덩어리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덩어리는 항상 문제죠.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본 에프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깨지라고 부르셨다. 가루가 되라고 부르셨다. 마지막에는 죽으라고 부르셨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산산조각 나는 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가루가 되었을 때예요. 산산조각이 났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산산조각이 났을 때. 특징이 뭐냐.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옛날에 용각산 광고 얘기했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쨍쨍쨍쨍쨍. 이 소리도 아닙니다. 소리가 안 나거든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난 용각산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가루 대미예요. 가루. 둔말 가루가 되면 소리가 안 나는데 가루가 되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루된 교회. 그게 능력 있는 교회고. 그럴 때 평안이 있고. 그럴 때 성령의 위로가 있고. 그럴 때 수가 더 많아지더라. 광랄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가루 되는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련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